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잉글리시입니다. 오늘 커맨드의 추가적 의미 여러분과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명령의 개념이 좀 아닐 수 있거든요. 자, 첫 번째 내용입니다. Don't command high salaries right now. Don't 하지 마라 이거죠. 지금 당장, right now, 지금 당장 높은 셀러리를 명령하다. 이게 뭐죠? 명령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 사람이 우위에 서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제가 특급 스포츠 선수입니다. 계약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나, 지난번에 비해서 200% 올려주세요. 300% 올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높은 급여를 요구한다. demand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은 높은 급여를 요구하지 마세요. 이렇게 의미가 전달이 될 수 있죠. Your second in command should be there to fix other people's problems for you. 너의 second in command, command 명령에 있어서 두 번째, 바로 직속부합니다. 그리고 second in command가 있다는 얘기는 you가 바로 first in command죠. 그러니까 you, 너라는 사람이 사령관이고요. your second in command, 그러면 부사령관이죠. 너의 부사령관이 should be there, 거기 있어야 된다 이거죠. 뭐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for you, 널 위해서. 사령관이 자잘한 일 다 안 하잖아요. 보통은 바로 부사령관 혹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일을 다 하게 되죠. 그럴 때 여러 가지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부사령관이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chain of command, 명령 개통이죠. 거기서 second in command,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your wish is my command. 이거 뭐죠? 너의 소원이 나의 명령이다. 약간 좀 장난기가 느껴지는 편인데요. 당신이 소원하는 바가 나의 명령이다. 이 말은 당신이 원하는 바 나 무조건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해드리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무슨 코미디 프로나 이런 데서 호텔 직원인데 예쁜 여자 손님이 옵니다. 그러니까 your wish is my command.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럴 때 I'm at your command. 그러면 나는 당신이 명령하는 곳에 있습니다. 직역이죠. 즉 명령만 하세요. 근데 여기서 명령이라는 게 어떤 호텔에 갔는데 직원을 손님이 앞으로 굴러, 뒤로 굴러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같은 의미입니다. 약간 장난기가 있게 해서 원하시는 대로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As a comedian, she has humor at her command. 코미디언으로서 그 여자는 휴머를 가지고 있다. 그 여자의 명령에. 이게 무슨 말이죠? 이때 at once command은 어떤 특정한 것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코미디언으로서 그 여자는 유머라는 걸 사용할 수 있는데 상황에 맞게 아주 시의적절하게 딱딱딱 사용해서 사람들을 웃기게 하고 이 말은 어떤 굉장히 막 사납고도 정신없고 막 화가 나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완전히 차분하게 자기 자신을 조절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듯 보인다. 일반적으로 행동이나 감정을 조절할 때 쓰는 표현인데 쉽지 않다는 얘기죠. 하지만 너는 완전히 그런 듯 보인다. 이렇게 되고요. 이것이 오늘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자 오늘 command란 편 간단하지만 추가적 편을 자세히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하나씩 꼭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주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요. fire를 다루겠습니다. 불 근데 불 외에도 여러 의미가 있거든요. 자세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